준비 완료 1시간 뒤 2시간 뒤 2시간 뒤 3시간 뒤 3시간 뒤 짱이 예뻐 이렇게 하면서 꼬리 꼬리 물이 냉동실 때 문 열고 닦고 냉동실 때 문 열고 닦고 와우 2시간 뒤 신기해 귀엽다 양이 너무 적어 엄청 바삭하다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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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진짜 한번 먹게 나와있네 이거 뭔데? 이거는 셰프 퍼스트 파인데 파이? 안에 이런 거 있고 위에 감자를 이렇게 되어있어 근데 여기 설명서에서도 감자는 껍질 뺏기란 말이 없어 손에 손님이 잘 안 넣었다 하나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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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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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수니당 그래야 없으니까 내의 양도 맞추는 현세지 고춧가루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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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볶기 양념치즈 비쥬얼은 그럴싸한데? 무 자체맛이 맛있으니까 무과가 아쉽다고 잘라오던 엄마 맛있네 무슨 맛인지 알겠지? 과일같아 괜찮네 내가 먹을수록 맛있는데 아무튼 맛있다 감자 위드 치즈 나도 대박인걸? 응 이것의 이름은 셰퍼스파이요 셰퍼스파이요? 양치기 왜인지는 몰라 고급인데 고급? 대중댑해서 먹어야지 아니면 우유 짪는 거로 치즈 만들어 먹는다든지 그건 몰라도 언제 양치기 바쁜데 아니 양치기 바쁜데 바깥에서 불똘 마땅 쳤는데 언제가 내가 그렇게 해서 먹어 양에서 나는 우유 따끈따끄 난 우유 마시면서 아니면 받아놓은 우유가 발효를 해가지고 치즈가 될 수도 있지만 난 셰프즈 파일에 앉아 셰프즈 파일 그래 셰프가 고급스럽게 웰빙식으로 파일 해먹을 수 있지 남은 짜투리 야채로 안그러니? 짜투리 야채로 너희들 이거 여긴 파란색 다음 시간은 메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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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이렇게 많아? 언니도 밥 안 먹은 거야? 하고 현아 이거. 너 거 열어서 이거 좀 덜어가. 피크닉이야 우리. 저 안에서 피크닉 진짜 슬프다. 상처나서 휴지코 보는 현이. 근데 먹고 더 필요하면 더 가져가. 내가 코랄게 걸어. 내가. 언니. 이것을 마치 천지창조. 안 가야 돼. 안 가야 돼. 향. 향 대박이다. 너도 배 안 먹었다 해가지고 같이 먹을까 했지. 대박. 우와 되게 바삭해. 그치? 응. 표정 한번 보여줘. 찐 맛. 밖에서 먹어서 더 맛있네. 혀니랑. 너무 예쁜 거야 그냥. 귀엽지 뭐 이거. 진짜 예뻐. 귀엽다 진짜. 완전 여름 느낌이야. 여름 느낌. 짱 예뻐. 약간 그냥 손님 올 때. 응. 아니 얘 뭔가 요리 많이 하니까. 이런 걸 보게 되더라고. 그치? 되게 느낌 있다. 나중에 이렇게 한 끼 먹고 사진만 해줄게. 그래. 그래. 진짜 맘에 들어. 오 진짜 맘에 들어. 오 뭐야 이게? 아니 보니까 요새 코랄한테. 나는 이런 거 더러워다. 대박. 완전. I need this. 나 진짜 I needed this. 이거 너무 좋다. 근데. 대박. 이거 진짜 내가 맨날 쓰겠다. 와 너무 예쁘다. 너무 귀엽다. 잘 쓰겠습니다. 우와. 킹킹킹킹. 우와 뭐야. 어머. 귀엽다. 이것도 갬성이네. 갬성. 갬성. 아. 이거 별도 나와. 별도 나오는 거야 이거. 여름 보고 싶어. 아니 내가 진짜 성격이 급해. 이런 거를. 잘 뜯는다. 이렇게. 막. 내가. 내가. 뭐 하는 거야. 나쁜 사람. 떼치 떼치. 아니야. 도와줘. 오. 이거 너무 귀여워. 어머.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봐. 우와. 대박. 여기다 또. 이거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이렇게 퍽퍽퍽퍽퍽하는 거 같아. 그니까. 사진 좀 보여. 약간 말씀 구조 같은 거.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막아보건 20장 이런 것만. 영상에서~~ 데미가 있었으면 좋 карт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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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각하신 소감. 제일 가까이 살면서 지각하신 소감. 근데 사람들이 이걸 다 설치를 해놓고 찍더라고. 맞아. 이거 막 세워두고 문 닫고. 냉동고 할 때 문 열고 닫고. 오늘 우리가 이럴 줄 알았어요.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